송훈 페이퍼 아트입니다. 기도 예수님 라이트 박스예요. 그래서 저기 뒤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잠원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작품 본인이 원하는 성경 글귀 입니다. 저렇게 여러분들도 작업을 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성경 글귀를 저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라이트 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은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던 유튜브나 해외에서 하는 친구들이나 국내에서 하는 친구들도 다 평면으로 레이어 레이어 층층층 종이를 쌓아서 만들었지요. 그렇지만 송훈 페이퍼 아트는 이렇게 앞에 부조 형식의 예수님을 이렇게 붙여 줘서 비조명 시에도 비조명 시에도 아주 멋있어요. 아주 멋있어. 그래서 평면으로 이렇게 일반 된 라이트 박스 같은 경우 비조명 시에 조금 쓸쓸합니다. 허전해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처음 페이퍼 아트를 보는 사람들이 와 그러겠지만 좀 작업을 해 본 사람들이라면 좀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보강을 해서 이런 부조의 작품을 든 거에요. 물론 굉장히 힘들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일단 외형은 이런 식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가야 겠네요. 뒷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로 배선 빠졌구요. 이것은 유사시 교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나 이것을 이제 잡아 끌어서 빼는 겁니다. 이렇게 빼서 이런 식으로 빼서 조명을 설치한 거에요. 여기다가. 이거는 버려지는 택배 박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명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바꾸고 싶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리형으로 해 주면 좋아요. 근데 이제 작업이 좀 많겠죠. 그리고 레이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다 간단히 붙여 놨어요. 유사시 띄어서 교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업 과정들은 내가 링크로 해서 해 놓을 테니까. 이거 밑에 더보기에 관심자들은 보도록 하세요. 그건 편집 없이 그냥 작업한 거 그대로 다 올려놓을 거니까. 관심자들은 그 링크 따라가서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는 일부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링크가 있어야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쪽에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고. 이 상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볼륨이 있죠. 지금은 조명이 이래서. 불 좀 꺼보고 이제 봅시다. 조명이 일단 이 상태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점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거는 좀 색깔이 약간 좀 더. 동영상에선 노랗게 나왔어요. 노랗게. 이러지 않습니다. 일단 캄브로 한번 꺼봅니다. 이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어우 멋있잖아요. 멋있죠. 이렇게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어두운 조명 상태라면은 이 부조에서도 그 좀 어둡고 밝고 한 느낌이 나잖아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어요. 이렇게 살 부분은 좀 더 밝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얼굴 인상도. 어이구. 이렇게 잘 나왔죠. 이렇게. 가시덤불도 이렇게 있고. 초점이 나가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이제 다 소등을 해 볼게요. 소등을 했을 땐 이런 분위기. 이 지금 핸드폰이 번져서서 그러죠. 실제로 보면은 지금 상태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좋고요. 기도하실 때 딱 쓰면 딱이에요. 딱.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딱 켜놓고 하면은. 아우. 그리고 이거 가져가시는 분. 찬찬히 하나씩 보세요. 볼륨도 있고 되게 아름답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앞에서 이렇게 한번 봐 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말 멋진 기도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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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아트. 그 기초 공부만. 기초만 정확히 잘 되어 있으면요. 응용해요. 그래서 많은 작품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력이. 오기가 있어야 되고. 집중력이 없이는 페이퍼아트를 그냥 껍데기만 하는 거지. 진정한 페이퍼아트를 하시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을 키워야 되고요. 이 작업을 하는 시간만큼은 온순해야 돼요. 과격하면 안 돼. 저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는 굉장히 좀 털털하고 과격해요. 급하고 성격이. 근데 이상하게 페이퍼아트를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진짜. 그래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을 종이로 그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자들, 전문가의 길을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작업을 해 보시고. 기초. 기본 미술. 기본 미술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빛과 그림자를 알아야 되고. 커팅은 기본이에요. 근데 커팅은 많이 하다 보면은 그거는 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술이 아니고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조각도 이거 페이퍼아트에서 제가 전문적으로 이런 걸 종이 조각이라고 그러는데요. 부조용으로 주로 표현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면이에요. 그림은. 면. 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면과 그 면이 빛을 받아서 음영이 생기고. 그걸로 해서 공간감이 생기고. 그런 부분을 아셔야 돼요. 똑같이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똑같이 보고 잘 그리는 것도 맨날 연습하면은 99% 전문가 이상으로 갈 수 있어요. 맨날 하면은. 그런데 우리 페이퍼아트는 그거보다는 종이와 더 친해야 되기 때문에 감각이 좀 무뎌집니다. 그리는 것이. 감각이. 하여튼 그런 점 직접 시행착오 겪어보면서 멋있는 작품들을 만들어 보세요. 알러뷰.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아, 안녕. 안녕.